이..뭐... 이거나 없애구요? 지금은 필요가 없잖아요? 지금은 지금..아 잠깐만 저것도 한 번 써보자 이거 다 하기 전에 이거..잠만 이거 한번 써보셔 이건 알고 떠있는 모양보고 야 왜..왜 못써? 바로 앞에 있네 이거 함정이네 이거 함정이죠? 오케이! 내가 원하는게 나왔구나 하얀 망치? 오우 아유아유아유 여기 사람이 있었네? 아 죄송합니다 아유아유 죄송합니다 아 내가 잘못 썼어요 이거 야 이거 좋다 이거랑 화염 트랩 소울트랩? 아 트랩인가 그거 이거 불씨 없나? 나? 이거 불씨 어딘거 없나? 아 얘가 강한 친구 아니지 여기 어디 있었는데? 아 저깄다 아 불씨가 없네요 어 자 그러면 화염 망치는 일단 이거 두개는 쓸만하네 이거 두개는 쓸만하네 자 이거 그럼 하나 없애고 화염 9 오우 아 두칸을 차지하는구나 메모라이즈 슬롯을 하얀 망치나요 됐어요 됐어 됐어 자 그 다음 어디가야되냐 피아노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반가워요 발프라흐님 반가워요 자 죄인의 가뭄가 저기도 깼구요 이거 음물반지 음물반지 지금 없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사요 돈좀 벌고와야겠다 잠깐 돈좀 벌고오죠 돈 금방 벌지 뭐 육천정도만 길을 바꾼다고요? 불타까는 길? 아 여기? 잠깐만 근데 일단 돈 좀 모으고요 유도 소울 화살 야 어이구 얘가 2단 칠 때하고 3단 칠 때가 있어서 4단 칠 때도 있고 피하고 아이고 떨어질까봐 고패했다 소울 좀 얻어요 메두라 불타기는 그의 빛이 철성? 철성은 어디에요? 난 길을 몰라서 니가 나 혼자 하면은 내가 어디 가야될지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고 있을거야 아 아 잠깐만 그거 바꾸자 맑은 청석의 반지 맑은 청석의 반지 이게 뭐였더라? 아 주문영청 시간이지 이거 은사의 반지가 흡수하는 이거 이거 빼고 흡수하는 속을 빼고 예 HP는 줄지만 조금은 회상 횟수가 늘어난다 이걸 바꾸자 HP 줄어도 HP랑 스태미나랑 같아졌는데 쟤? 야 안 안 늘어나잖아 뭐야 뭐야 안 안 안 늘어나잖아 아니 저 이거 채우러 온 거예요 주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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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려고 자 가자 화염망치는 딱 두 방 쓸 수 있네 지금 지성을 빨리 올려야되는데 길을 움직인다 어? 아이템을 산다? 아 아 그거보지 참 아 얘도 움직이는구나? 야 야 이거 하는데 무슨 이천 소울이나 받아먹어? 아이 도둑둑 같은 도둑둑 기쁜 Stu 아니 미礼 여기선 NPC 죽여도 뭐 따로 이 불이익이나 현상금이 붙구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주인공 성향 같은게 있냐? 아 뭔가 불안한데 돌돌,돌 떨어질까봐 이쪽으로 가,가생이로 가죠 아 여기 누구,아,더 깜짝이야 어둠이 부족하대요 사냥의 숲이라야 자 화톱으로 키구요 어차피 얘 단검 있는게 이거 깨부수려고 있는거기 때문에 싸울려고 있는게 아니라 괜찮아 까죠 또 일어날거지? 오호! 오호! 야 뭐 첫 회차네 쟤 뭐야 쟤 아 자꾸 뭔가를 뿌리는데? 넌 뭐야 쟤 아 자꾸 뿌려 너 안일어났냐? 어 누가 있는데? 소리가 났는데 지금? 어! 하는 소리가 났는데? 이런거 보면은 저런거 보면은 왠지 쓰러질거 같은 나문데 안쓰러지네 먹을거 많다 저 어떻게하지? urge 편라 Gröning Color 펑 펑 펑 펑 펑 펑 펑 напис 깜짝이야 너가 자꾸 뭘 쏘는데? 애들 위치가 파악이 안되서 야 잠깐만 여기 그거 있어야겠다 여기 그거 있어야겠다 화폐불 있어야 겠다 그거 있어야 겠다 거시기 그 뭐지 그거 그거 주문 기억하고 우선 조명 조명 망양을 쓰면 몹들이 우왕좌왕한다고? 망양도 쓸만한가요? 자 어찌 조명? 진원? 진원이 어떤게 진원이야 진원? 진원이란거 없는데요? 자 최앹 책이 도와 내 주먹을 받으라 주먹 시간